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 이관복입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힘은 유일한 무기가 된다 라는 책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생각을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돈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도 합니다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정말 굉장한 게 뭐냐면 일본에서 일단은 10만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3시간만 일을 하면서 충족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21세기가 될수록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완전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좀 알아야 합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20세기부터 살펴볼게요 20세기는 경제, 사회, 환경을 보면 GDP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양적인 것에서 비롯됐어요 그리고 그 문제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바람직한 모습과 현상의 차이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바람직한 것은 GDP가 3만불이 되는 것 그런데 현실은 1만 5천불 수준에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이 3만불과 1만 5천불의 차이를 메꾸는 것 차이를 줄이는 것, 차이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줄일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메꿔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방법으로써 요소 환원과 재구성이 답이었죠 그래서 3만불을 달성한 국가들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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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요소들을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3만불이 가더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대부분 양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자원을 투입하면 대부분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뀐 거죠 21세기로 21세기는 수치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GDP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자살률, 행복도 이런 게 중요하지 GDP가 5만불이 가고 4만불이 가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진짜 21세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숫자로 나타내지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는 대부분 사회 전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라는 것들을 또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20세기에는 목표와 현실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줄이는 게 있었다면은 21세기는 대립이에요 대립 A냐 B 이 둘을 가지고 이 차이를 좁히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이 차이를 좁힐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A냐 B냐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A냐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C라는 새로운 대안이나 방법을 찾아야 되는 이런 이제 해결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모순을 발견하고요 무언의 전제 발굴과 전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생각 사고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 영재, 똑똑하다는 정의가 달라집니다 20세기에는 단순하게 정보나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똑똑하다고 했고 천재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퀴즈에 나가서 그 퀴즈를 잘 풀어내는 거 다 지식을 다 암기하는 거죠 그런데 21세기에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지식을 암기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것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니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 그리고 연결고리를 찾는 능력 A와 B 사이에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리고 대상을 이미지화하는 능력 그리고 스토리티린 능력 이런 것들을 잘 알수록 똑똑하다고 하고 천재라고 합니다 20세기와 21세기 완전히 다른 시대인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알파고 알파고가 나왔습니다 알파가 나오면 더 이상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AI라든지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내가 천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뭔가를 막 외우고 암기하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외워도 어차피 AI를 가지고 있고 AI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키워야 되는 능력은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 연결고리를 찾는 능력 대상을 이미지화하는 능력 스토리티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밀컬어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생각하는 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타사고를 하는 것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메타사고를 하는 것이다 그럼 메타사고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메타사고라는 것은 대상을 추상화하여 본질을 깨달은 후에 각론에 접근하는 사고법이다 대상을 추상화하여 본질을 깨달은 후에 각론에 접근하는 사고법 가능한 사고의 폭을 넓혀서 인간관계, 상황관계를 정리해서 대상을 이체화하는 것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좀 더 그림으로 제가 쉽게 보여드릴게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있죠 이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지에서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드라이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특정 대상을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메타사고를 하는 거죠 이미지화를 하든지 단어를 재정의함으로써 이 추상적인 대상을 그 추상적인 대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거죠 본질을 해서 내가 생각해 아 이런 거다라고 하면 이 본질을 다시 한번 표현해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것 같아요 집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서 집에 대한 메타적인 사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집은 사는 것이다 투자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생각해보니까 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 이렇게 이제 본질을 재정의하는 거죠 집이라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그럼 답을 이제 낼 수 있겠죠 표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편안한 보금자리 안락한 우리 가족이 성장하고 머무르고 휴식을 취하는 곳 이런 식으로 뭔가 스토리템을 만들어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라는 문구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메타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저자가 든 사례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책에 저자는 돈을 가지고 설명해요 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돈 하면은 뭐 달러 우리나라는 원화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등장한 겁니다 대중들이 혼란스러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 돈이란 게 대체 무엇이냐 비트코인이 돈이냐 이더리움이 돈이냐 대체 돈이 무엇이냐 돈이란 게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책에 저자가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엔 이것이 신용 아니냐 신용 돈의 탄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돈이란 것 화폐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뭐죠 처음에 물물교환을 했죠 물물교환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죠 일단은 운반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뭐 나는 고기가 필요한데 나는 쌀을 가지고 있고 고기가 필요한데 고기를 들고 있는 사람 만나왔더니 이 사람은 물이 필요하대 그럼 내가 쌀을 가지고 물을 갖고 있는 사람과 교환을 해가지고 또 그 물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고기가 교환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러지 말고 우리 통일된 뭐 돈이란 것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 돈은 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 돈의 위력에 발휘되는 거죠 누군가 돈 이건 돈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물물교환에 응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돈이 돈으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봤더니 들어가 왔더니 결국엔 돈이란 것은 신용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 가상화폐가 나오고 비트코인이 몇 천만 원 하고 이더리움 몇 천만 원 시대 속에서 우리가 대체 이 돈이란 걸 어떻게 모을 것인가 결국 돈이란 것은 그 본질이 신용 믿는 것이니까 우리는 돈을 모으기보다는 미래사의 돈을 모으기보다는 신용을 쌓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메탈 사고의 사례가 됩니다 보시면은 돈이라는 대상이 있었죠 돈이라는 대상이 있었는데 여기서 대체 무엇일까 돈이라는 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란 게 뭔가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게 물건을 교환하기 시작했고 사고 파기 시작했지 들어가 보니까 결국 돈이란 것은 신용이더라 그건 내가 미래의 21세기에 앞으로의 시대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 달러나 원화나 비트코인이냐 이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용을 많이 쌓는 게 결국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메타 사고 생각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우리는 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 책의 저자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은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전에 이 책의 저자도 처음에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들은 어떻게 성공한지 있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봤더니 그들은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대체 그러면은 이 사람들 어떤 노하우 어떤 기술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이 10시간 일할 때 20시간 1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일자라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본질이 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성 수많은 일 중에서 이 일이 정말 핵심이구나 이 일이 본질이다라는 걸 깨닫고 이 일을 확실히 진행한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두더지 잡기 게임을 볼게요 두더지가 딱 얼굴을 들이미는 순간 두더지가 고개를 들어 드는 거죠 그럼 이 두더지들을 잡으려고 방망이를 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게임은 끝이 낫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더지는 쉼 없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튀어 올라오는 두더지의 머리를 쳐서는 절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 봤더니 이 두더지들 왜 올라올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더지가 올라오게끔 하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두더지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두더지 머리를 어떻게 하면 열심히 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반면에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들은 왜 이 두더지들이 머리를 내밀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 되는 그 본질적인 접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기에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것을 들여다봤더니 보통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시점 그 논점 그 시선으로 기존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기존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시점으로 볼 줄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점을 통해서 새로운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새로운 사람의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는 풀 수 없는 상황에 계속 처한다는 거죠 사실 생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새로운 관점으로 그것을 볼 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답을 도출해내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번 다 아실 텐데 그런 얘기 있죠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매듭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도 이 매듭을 어떻게 풀까 이거 궁금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솔로몬인가요 그 매듭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문제의 본질은 그 매듭을 풀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매듭을 풀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매듭을 끊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이 매듭을 풀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매듭을 끊어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새롭게 봄으로써 끊어낼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대안이 있어요 대안 어떤 문제 해결할 때 아 이건 못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이게 아니면 저걸로 하고 저게 아니면 저걸로 하고 저게 아니면 저걸 또 저걸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시도하는 항상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얼메이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틀에 얼메이지 않아요 세 번째 또 실험 가능한 구체화를 이끌어냅니다 막연하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뭐 그냥 실험 불가능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용하고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 네 번째는 작은 거에 뭔가 얼메이지 않고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전체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 알겠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한다는 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또 위화감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할게요 그럼 부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뭐 명품을 입고 명품 시계를 사고 이런 거가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명품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더라 혹은 뭐 대부분 뭐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협하지 않는 거죠 아 내가 내 친구보다 백만 원 더 버네 아 나는 이렇게 사람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적당한 수준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과 정말 내가 바라는 내가 정말 되고 싶은 사람과 나의 차이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삶의 방법이 완전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물론 다른 또래보다는 많이 벌고 있지만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내 소득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쓸 줄 알아요 생각하는 사람들은 쓰는 것을 많이 합니다 사고를 형태화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표로 그린다든지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림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활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써봐야 됩니다 많이 쓰다 보면 사고가 형태화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나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구조화 그림으로 도식화 하는데 굉장히 그런 힘이 길러지면 길러질수록 여러분들은 더 깊은 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말버릇을 바꿉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버릇을 바꿔야 됩니다 왜 말투만 바꿔도 빚을 없앨 수 있고 말만 바꿔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버릇을 바꾸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생각하는 사고의 폭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업 아이템이 생겼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사업 아이템이 생겼으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꾸 설명하고 구조적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자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어떤 누군가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뜻하자는 기회를 또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생각하기 쓰기 말하기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사고의 법과 사고의 깊이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하는 힘은 유일한 무기가 된다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불확실한 세계 21세기 4차 산업 시대에서 살아남기 살아남기 위한 힘 인류의 힘은 과거의 공식 과거의 능력과는 다르다는 거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의 흐름 사고의 깊이 사고의 폭을 키우면 키울수록 여러분들은 아마 새로운 시대에서 아마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힘이 유일한 무기가 된다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내 생각의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